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다소 내려가 더 추운데요. 대구는 0도, 김천은 영하 5도 등 대부분 3도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일부와 고령과 청도 등 경북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공기질 깨끗하니까요.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요즘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북 동해안엔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이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 동해안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알아봅니다. 서부지역 성주가 영하 2도로 시작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역은 안동이 영하 1도에서 10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은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도 10도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